2021년 1월 2일 신년특집 2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그냥 여기는 가정집하고 옆에가 병원입니다 병원이고 여기가 가정집이에요 여기가 대박이에요 여기서 제가 난리났었죠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 가정집에서 시작이에요 화면 잠깐 가렸습니다 잠깐만 진입을 할게요 마이콜 테스트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잠깐만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지금 확인 Ana french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이거 미쳤다 진짜 이 발자국들은 자마채꺼야 여기 피아노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야 거짓말 오르골이 있다고? 아우 아우 와우 아우 왜이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랩 힝! 아..잠깐만..잠깐만.. ㅇㅇㅇ 음.. 잠시만요 하지마세요 잠깐만 가지마세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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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가 아니신데..? 위치 올리지 마세요 새소서는 이쪽도 된 것 같아요 그래.. 전남 영광이다.. 됐냐..? 됐어? 그래.. 전남 영광이다.. 말한다.. 엄마.. 아니야.. 저기요!! 소리 소리 소리.. 누구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따님이십니까? 혹시 따님이세요? 뭐예요? 뭐라구요? 있지..? 믿지 않는다고? 오늘 일어나가지고.. 큰일 났네.. 깡랭이 안 닦았는데.. 큰일 났네.. 폴리스 라인 찾은거 중계방에서 가본적이 있냐고 여쭤보신다고.. 가본적이 있어요 자..조금 말씀을.. 잠깐만요.. 좋습니다 다시..? 좀 크게 말씀해 주시.. 죽네.. 이제 장난은 다 치신 것 같은데 잠시 후 와.. 눈 미치도록 오네.. 미쳐버렸구만.. 왕자님.. 오늘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몸성하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쁘신 분들이 아니었네요 하지만 다음에 왔을 때는 꼭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그 얘기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누나.. 그만 나갈게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꾸덕으로